너는 언제 그를 만났니? 우리 이 문장 생각하기 전에 의문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의문문은 뭘 의문문이라고 하지?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우리 동사는 크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누지?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 비동사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하고 일반 동사가 만드는 방법이 다르거든? 먼저 비동사를 보면 너는 배가 고프다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볼게. You are hungry. 비동사가 있지. 그런데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너는 배가 고프니? 이렇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만들더라? 그치? 간단하게 이렇게 비동사가 앞으로 문장 앞으로 나가면 돼. 그래서 Are you hungry? 이렇게 되지. Are you hungry? 그런데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랑 달랐지. 예를 들면 너는 그를 만난다. You meet him.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비동사처럼 meet가 앞으로 나갔었나? 아니었지. 그치?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틀렸어. 일반 동사는 자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치? 조수를 불렀어. 그 조수는 조동사. 조동사라고 하고 바로 do였지. 그치? 그래서 do를 불러서 do를 앞으로 내보내. Do you meet him?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 문장은 만난니니까 현재가 아니라 과거거든? 다시 한번 너는 그를 만났다. 만났다는 미트의 과거 매트잖아. You met him. 그럼 너는 그를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려면 어? do가 나가려고 보니까 동사가 지금 과거야. 그래서 자기가 조수니까 자기가 힘든 일 다 맡아서 하지. 그래서 do가 자기가 과거까지 같이 하거든? 두가 did로 바뀌었어. did you? 그 다음에 얘가 과거하니까 얘는 그냥 미트 쓰면 되지. did you meet him? 너는 그를 만났니?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었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는 언제 그를 만났니? 우리 이렇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이런 거를 우리 의문사라고 하잖아. 이런 의문사들은 항상 문장의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쓰이거든? 언제는 영어로 when이지. 그치? 그러니까 when을 제일 앞에 쓰면 when did you meet him?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치? when did you meet him? 이런 의문문을 만들었어. 다른 문장도 같이 한번 볼게. 방금 얘기했지만 비동사가 있는 문장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지? 그치? 그런데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은 음, 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잖아. 그런데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라면 두가 s까지 그리고 주어, 어, 동사가 지금 과거라면 과거까지 이렇게 다 가져가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하니까 동사는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되지. 그치? 예를 들면 너는 책을 읽는다 하면 you read books잖아. 그치? 그런데 물어보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두가 앞으로 나가서 do you read books? 그런데 너는 어디에서 책을 읽니? 하려면 어디에서? 항상 의문사가 제일 앞에 쓴다고 했지? 그래서 where do you read books? 만약에 그는 책을 읽는다 하면 he read만 쓰면 안되지. 왜냐하면 3인칭 단수일 땐 s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he reads books. 그런데 그는 책을 읽니? 하고 물어보려면 두가 나가려고 보니까 어? s가 붙어있어. 그럼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일 다 맡아서 하잖아. 그래서 두가 더지가 된 거고 여기 s는 지워주지. does he read books? 그리고 어디서 읽어? 라고 물어보려면 where does he read book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치? 과거면 did 쓰는 거고 그래서 아까 when did you meet him?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거든?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우리 의문사라고 하기로 했지? 이런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응, 아니,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겠지. 그치? 예를 들면 what do you want to do now? 너 지금 뭘 하기를 원해? 무엇을? 이라고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좀 더 길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응, 아니, 이렇게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응, 만약에 너 그것을 어디에서 샀어? 라고 어디서, where로 물어봤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샀는지 대답도 그 장소를 얘기해 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의문사의 대답의 내용이 의문사와 대답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라고 얘기한 거야. 문제를 볼게. 여기 보면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노베버, 11월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생일이 응, 11월. 시간을 얘기했으니까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봤겠지. when is your birthday? 그리고 또 내 아들이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 그러면 응,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그치? 누가 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내 아들이 했어? 라고 대답했겠지. 그래서 의문사와 대답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 그는 왜 그렇게 늦게 왔나요? 왔다? 왔다는 우리 현재로 써야 될까? 과거로 써야 될까? 그치? 여기 보면 쌍시옷이 보이지. 우리 말에서 이런 쌍시옷은 과거의 느낌이 있잖아. 그치? 과거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왔다는 오다가 아니라 왔다. 과거지. 그러니까 came, 왔다라는 동사가 생각나는데 물어보는 말일 때는 어? 제가 대신 할게요. 제가 대신 할게요. 하고 두가 대신 과거를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 쓰면 됐겠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의문사가 제일 1번으로 쓰기를 했잖아. 의문사를. 그래서 why, 왜? why did he come so late?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어. 한 개 더 해볼까? 그는 식료품을 어디에서 사? 사다. 사다는 샀다가 아니니까 그치? 그냥 현재로 쓰면 되겠지? by, 사다. 그런데 지금 의문문이니까 by, 그가 사는 거고 지금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가 직접 나가지 않으니까 조동사. 두가 나가야 되는데 어? 3인칭 단수야. 원래 by에다가 s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s 붙이지 않고 얘가 s 대신 가져가서 자기가 하지. 그래서 두가 더지가 됐어. 그리고 어디에서니까 앞에 의문사 where where does he buy groceries? 그는 식료품을 어디에서 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들어 봤는데 중요한 건 일반 동사일 때는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그냥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제일 앞에 이렇게 의문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가 이렇게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맡아서 하니까 뒤에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자.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오케이.